봉제산 이쪽 저 대일고등학교 방향으로 지금 가는 중인데 저기 목동이고 여기는 하여간 그래도 은근히 높은 산이야 여긴 얼마궁이냐 여기가 97m 뭐가 높아? 아주 낮은 산이지 해발 97m 정상이 요 부근인데 아 여기가 아니라 저쪽이구나 여기를 지나가가지고 저쪽으로 가면 해발 97m 저거로 가면 동네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다보이고 이렇게 내려다보인다고 화곡 4동이 저쪽으로는 하 신월동? 저 멀리는 신월동 가까이는 요 바로 아래는 아 뭐 저쪽으로는 저 뭐 화곡 2동도 있고 뭐 8동도 있고 그 다음이 신월동이지 잘 몰라 내가 때까지 이 동네 살면서 안 가본 동네 꽤 많아 그리고 화곡 1동부터 8동까지 전부 다 다녀본 적 없어 아 그러니까 안 가본 곳이 있다 이거지 이 위에도 자 운동기구가 있네 대도시 대도시에 이런 곳이 있으니 좋지 동네에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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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